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3교시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곧 모실건데요. 역시 중국 이야기 미국 이야기 나오면 실시간 철생장은 뜨겁습니다. 적어도 안 교수님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답을 듣는 이유가 중국에 있는 분들 혹은 중국 당국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야지 그분 내 그분 말씀을 이런 게 옳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해서 토론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우리는 궁금한 것이고 중국인들은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라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도 받아들이십시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안 힘들었어요? 날씨도 춥고 눈 내린 것도 있고 하던데. 제가 어제 말입니다. 어제 갑자기 눈을 오는 바람에 오늘 이 프로님이 진행을 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빨리 녹았고요. 그런데 갈 때 약간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다 녹았고 굉장히 질척거리는 그런 길입니다. 시황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좀 다소 아쉬웠던 것이 사실 이제 아마존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마존이 워낙 대장 주고 올라가면 좋았는데 하필이면 좋은 실적 발표하고 왜 제프 베저스가 사임을 한다는 이런 게요. 물타기 뉴스가 나와서 조금 이렇게 먼지 분위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어제 물론 이제 완전히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의장을 하든 또 대부분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주면서 어제 한 번 좀 맵을 보시게 되면 구글은 7%가 넘는 상승으로 보여서 정말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아마존 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옆에 테슬라도 2% 빠지면 사실은 이제 이미 소비자 업종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원래 아마존이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니라 처음에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는데 제프 베저스가 없는 아마존은 상상이 불가하다는 어떤 그런 시각이 나와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곧 적응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난히 좀 밝은 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에너지가 에너지가 전반 여기에 있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대부분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 유가를 상당히 좋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들 IT,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미 소비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구글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승에 좀 기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가 4.27%가 올라가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에너지해야 되는 건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에 대한 가슴을 좀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고요. 정의주, 정의주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유가가 WTI가 55달러 아닙니까? 네, 꽤 많이 올랐어요. 거의 1년 전에 코로나 전 수준 근접했습니다. 맞습니다. 왔는데 물론 지금 기사는 아니고 한 2주 전 기사였는데 골드마삭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유가가. 약간 조심스럽죠. 워낙 이분이 틀린 분이 많아서. 골드마삭스는 틀리면 크게 틀리죠. 크게 틀리죠.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여름에 다시 에너지에 대한 수가 커지면서 약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 에너지 관련해서는 나쁜 수칙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조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엑스모빌을 가지고 오늘 제가 몇 분이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지금? 오늘 약 2만 분. 2천만 원을 제가 쏘겠습니다, 오늘. 2천만 원을 쏘신다고요? 2천만 원을 쏘겠다고요. 이 2만 분께? 전부 다 1천 원씩 제가 오늘 쏘는 걸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미 어제도 얘기했지만 빅세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빅세븐은 여기 넷플러스, 애플, MS,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플러스 테슬라가 포함되는 빅세븐이고요. 빼게 되는 빅6인데 이 6개 종목에 대한 실적이 끝났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최고 목표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 다 3, 40%를 위해 현재 주가보다?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 말은 안 듣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수많은 아이비들의 의견 중에서 일단은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정확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안 되면 그냥 초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안 좋게 얘기합니다. 매도기엔 때리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넷플러스 마찬가지. 애플, MS, 페이스북, 아마존.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3,300달러인데 5,200달러가 어제 나왔거든요. 적정 주가, 목표가가? 최고 목표가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굉장히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사도 재미가 없어야 하시는데 실제 이런 종목들은 움직일 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처음 알파벳이 2,000달러에 한 번 안착했는데 역사는 최고치죠. 그런데 일단 이것도 역시 2,550달러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30, 40%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은 266달러인데 지금이 무려 100달러 넘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종목들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계좌가 수익률이 풍요롭지 않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표 주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사나 넘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 번 기대해보고요. 어제 또 나왔던 일단 자리 비우고 나서 나왔던 조그만 기업들 간단하게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도 있고 관심 없는 기업도 있는데 이베이 잘 나왔습니다. 0.83 대비해서 0.86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0.86보다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 좋아져야 되고 기준치보다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도 좋아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언인 가이던스까지 좋아져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굉장히 높이면서 일단 지금도 시간에서 주가가 한 10%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베이도 역시 온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퀄컴은 1분기 실적이 혼자세를 발표했는데 사실 이제 EPS는 1.10 대 1.17이니까 약간 잘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매출이 좀 엇나갔습니다. 매출이 82.7억 달러 예상했는데 82.3억 달러 조금 적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이 매출이 엇나간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EPS가 좋아진 것은 5G 헤드셋 판매가 급증이 하다 보니까 일단 매출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헤드셋이요? 네. 헤드셋. 헤드셋이면? 네. 원래 무선집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퀄컴이 실제 좀 빠지는 거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적이 정말 아주 좋지 않으면 보통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적이 나쁘다기보다는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팔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는데요. 1달러 예상치였는데 1.08이 나왔습니다. 정년도에는 0.86이었기 때문에 좋아졌고요. 매출 역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시간 내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데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1,400만 개의 계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하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온라인 쪽에 쇼핑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짐작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업을 봤는데 일단 EBA는 좋았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퀄커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페이팔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보통 한 10개 정보를 얘기하면 한 7,800개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셔인 윌리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요. 페인트 만드는 회사인데요. 페인트. 셔, 웰, 셔인 윌리엄스. 우리 국내에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셔인 윌리엄스라는 회사인지 모르고 유기농 페인트 그다음에 친환경 페인트라고 칠하는 게 있는데요. 페인트 회사가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페인트 회사가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집 인테리어 바꿨군요. 팬데믹 이후에 집에 있으니까 뭔가 안 좋으니까 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더 부과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페인트 써보신 분 계시겠지만 나는 페인트를 끝까지 박박 긁어서 써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페인트의 평균 벌어진 양이 보통 30%에서 그냥 굳어버리고 훨씬 더 많이 버립니다. 아니면 조금 열었다 금방 굳어져 버리면 버리고 실제 쓰는 양보다 벌어진 양이 많을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기업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더 좋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 많이 칠하기도 하지만 실제 페인트라는 게 다른 순간에 다 써야 되는데 대부분 다 못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4월 1일부터 한 주를 세 주로 분할한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이 프로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분할하는 기업이 주가 향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분할 발표한 이후에 분할되고 난 이후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3개월 이후에 5% 그다음에 6개월 이후에는 14% 1년이 지나면 2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표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든 페인트입니다. 이런 것도 만드니까 혹시 만나면 좀 반가워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과거로 보게 되면 애플과 테슬라가 분할 이후에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제가 한 번 언급했었는데 10월 27일 날 넥스트라 에너지도 역시 분할한 이후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분할 당시에 75달러인데 지금 83달러니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할 텐데 시장보다도 더 비트한다는 거죠? 분할한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가 있죠. 돈이 싸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넥스트라 에너지나 셰어리니스의 문제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셰어리니스 같은 게 보통 한 하루에 한 50만 원이 되거든요. 그 정도는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쪼갠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니까 많은 분들이 매매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큰 돈이 아니고 살 수 있는 분위기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분할 이후에 주가 올라가는 게 확연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한 번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S&P500에 편입되는 종목이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을 100년 된 집이 많다 보니까 페인트 칠을 자주 한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1년에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가 55달러 브랜드웨어가 58달러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모글이 어제 하루 만에 3.9% 딱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셰븐은 2.2%가 상승했고요. 골드막사스가 올여름에 에너지가 수요가 증가되면 브랜드웨어는 65달러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20%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날씨가 풀리고 팬데믹이 가라앉으면 에너지의 소소율까지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유가에 대한 흐름은 전망이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연 배당 수익률의 엑스모글이는 7.34입니다. 셰븐은 5.80인데요. 제가 처음에 최초에 말씀드릴 때 그때 엑스모글이 8%였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점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분의 배당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커지다 보니까 점점 배당 수익률이 쭉 있는 모습이어서 만약에 오늘 딱 7.34에 끊고 싶은 분들은 주식을 사셔야죠. 그렇겠죠. 그런데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언제 살지 제일 좋은 날짜가 언제겠습니까? 뭐 이거는 오늘이 제일 싸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얘기는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말씀하실 것 같고요. 이게 배당락일이 9일입니다. 배당락일이 9일이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전날까지만 주식을 하면 배당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엑스모빌을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2, 3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다 안 보니까 넘어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엑스모빌을 노리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워낙 많이 얘기했고 주가 올라오는 게 꾸준하게 있고 또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또 최근에 쉐보룸과의 M&A까지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오늘 나온 기사인데 저탄소에 대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 그러니까 확산연료가 기업이지만 약간의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GM이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차로 가듯이 겸모에 대한 모습까지 보이다 보니까 관심이 크신데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배당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하셔서 배당 먹고 배당도 받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배당당 빠질 텐데 그런데 미국은 배당당이 거의 없거든요. 에잉? 거의 없어요. 보통 분기배당이다 보니까 다 그날 하루에 다 회복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배당을 7달러를 주면 7달러가 아니고 7.34% 나누기 4가 되겠죠. 분기니까. 그럼 대략 엑스모빌이 그런데 돈으로 치게 되면 주가가 한 87센트 지금 48달러입니다. 그렇죠. 4, 50달러 하죠. 그러면 이제 1.1%가 넘는 거죠. 분기마다 주는 것도 1년 내내 다 모으면 한 7% 되는데 그래서 쪼개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당이 거의 없거든요. 배당 자체도 별로 없긴 하네요. 그래서 대부분 다 회복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금은 87센트 딱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곱하기 2만원들이 2천만원이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모빌은 포트폴리에 꼭 가져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당은 이게 뭐 한참 들어오는 게 아니고 3월 10일 날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짜 금방 오네요? 한 달 만에?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미국 배당의 특징인데 빨리 줍니다. 빨리 줄 거면 빨리 주고 그래서 일단 그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엑스모빌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엑스모빌에 대한 관심을 일단 가져가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딱 보기에 저탄소 관련한 사업 프로젝트든 뭔가 좀 기사화 되게 시작하면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의외로 현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을 줄일 염려도 없고 하니까 일단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난 엑스모빌 싫어하시는 분들은 쉐보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은 오늘 아마 어떤 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하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다는 기사고는 나왔거든요. 지금 많이 진척이 됐지만 확정적으로 결과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현대차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애플의 장치 아이패드 모든 걸 다 치면 글로벌에 15억대가 나가 있죠. 그런데 그중에 10억대가 아이폰이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가 전기차만 꽂으면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사업 수사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애플을 사고 싶다면 언제 사야 될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내일이 배당락입니다. 오늘 사요? 오늘 사요죠. 그럼 배당 나오는 것만큼은 살짝 떨어지는 배당락이 있을 텐데 많이는 안 나오는 20센트 20센트 나와요? 얼마 아니죠. 그거는 뭐 20센트는 그냥 뭐 숙지나가면 그냥 20센트가 움직이는 거니까 배당이 배당금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배당 지급일이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에 바로 일주일 만에 들어옵니다. 배당금이 거기엔 또 왜 이렇게 빨리 줘요? 애플은 그냥 빨리 줘버려요. 최고 빨리 주는 기업이 이틀 만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지 지급이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약간 시차에서 기업문화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은 어떻게 떼고 들어오나요? 세금은 원천징수로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깔끔하게 딱 들어오면 딱 내 돈이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는 원활해지면 저는 매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달러로 딱 줍니다. 우리 계좌에 미국 주식하는 계좌에 그래서 그 달러를 나중에 찾을 수도 있고 만약에 놀러갈 때 물론 큰 금액일 경우 찾아가서 놀러갈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애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브랜드 1등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1등 기업이 10억 대 10억 대가 나가는 생태계에다 만약에 정류차를 만들어 딱 넣기만 하면 또 한 가지의 정말 훌륭한 매출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현대차일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거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조 정도를 우리 현대기아차가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몸통은 현대기아 머리는 애플 그런데 현대기아도 고민하겠죠. 어차피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싸움인데 데이터를 주겠습니까? 애플이? 알자는 다 애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알자를 가져가겠죠. 껍데기만 현대가 딱 만드는 걸 하는 건데 로고라도 받게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정의선 회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이용을 해서 일단 한다고 해주고 빨리 뭘 배운 다음에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봐도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무조건 애플이 가져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좀 머리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랑 만들어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현대체도 마찬가지 팔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생태계는 애플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플 밖에 아이플랑 같이 염려시켜가지고 차로 그거는 저도 상상은 잘 안 되는데 지금도 자동차 사면 아이폰을 자동차에 블루투스도 연결하고 화면으로도 연결하고 할 수는 있잖아요. 기본적이죠. 잭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렇죠. 기본적이죠. 그런데 애플카라면 뭐가 더 될까요? 애플카라면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차를 타고 화면이 큰 게 있다 그러면 어제 못 봤던 넷플레스를 다시 연동돼서 틀어준다든지 그건 차 안에 모니터만 큰 거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아주 기본적인 게 그런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헬스케어대 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차에서 진단을 받으면서 어디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보적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쭤봤는데 그거 나한테 묻지 말고 애플은 뭐든지 잘한다. 그런 말씀들을 농담만 진담만으로 하시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애플의 아이덴티티 무슨 어떤 형상화됐든 로우가 딱 붙을 거 아닙니까? 사각 표시가 붙든 거기에 다 놓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놓고 이건 뭐 진짜 꼭 타야 되는 차다. 그래서 저는 애플에 대한 팬심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어떤 분은 마우스로 운전할 수 있을 거다 애플카는 좋은 거네요. 좋은 거네요. 좋은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애플 노트북 하나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실 거고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방송을 보통 제가 방송하면 다음날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애플은 끝난다. 배당이 다음분기 배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오늘 보신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배당은 안 받은 분과 받은 분 차이가 큽니다. 받은 분은 작지만 뭔가 느끼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내 계좌에 달러가 들어왔다면서 문자가 또 오거든요. 증권사에서 한번 그런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정말 좋은가 봐요. 배당 받으면 엄청 좋죠. 분의 표정이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받아보세요. 아유 좋아.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만약에 시간을 주어주면 나중에 한번 또 칠판 제가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은퇴 자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배당금으로 뭔가 생활이 필요한 분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미국 주식으로 좋거든요. 내가 얼마 한 10억 넣어놓고 충분히 노후를 즐길 수 있으면 돈을 받을까 싶거든요.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나중에 연구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변이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변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오늘 나온 기사인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면 변이가 됐대요. 그러면서 일단은 현재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더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모더나 노어백스 같은 경우 이미 거기에 효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이에 대한 효능은 또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영국발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BBC 기사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한 번 테스트 거쳐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결말의 기사 끝이 뭐냐면 이거 마스크 벌 수가 없겠구만 이거였어요. 계속 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그때마다 물론 지금까지는 모더나에 대한 그게 됐는데 계속해서 만약에 효능이 없어지면 또 끼고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진짜 마스크를 어쨌거나 백신을 맞고도 평생 써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생각이 되어서 약간 좀 우울한 기사였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고 제가 계속 이런 기사는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저와 같이 함께 결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 마찬가지 상당히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염 속도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좋지만 이런 변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좀 안 좋은 기사가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오늘은 기사가 짤막 기사가 되게 많아서 좀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자 캐나다 구스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15%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급등할까요?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죠. 과연 어디서 팔렸을까요? 제가 캐나다 가서 보시면 캐나다 가서 캐나다 구스 껌은 있지 않습니까? 2분 분에 10분 중에 9분은 전부 다 그 나라 분입니다. 캐나다 분? 아니요. 중국 분입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캐나다 구스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샀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추위는 아직 중국에 오지는 않거든요. 한 20도 되고 30도 돼야 되는데 하여간 옷 자체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 꼭 추워서 입습니까? 그렇죠. 멋으로 입는데 저는 못 입게 없더라고 숨 막혀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많이 팔렸다는 거 2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못 입고 안 입으신 거 있으면 저 주세요. 숨 막혀서 못 입으시는 거 커서 못 입으실 것 같은데요. 캐나다 구스라면 뭐 커도 입고요. 그렇죠. 비싸요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페이팔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백턴 디킨스는 의료 장비 회사인데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주사기 만들다 보니까 얘네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단 테스트기를 만들어서 어쨌거나 뭔가 주사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또 뭐에 넣어서 찍어내는 거니까 그게 많이 팔리는 바람에 실적이 좋게 나왔답니다. 얼마나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일단 2.7%가 현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딱 쳐 드릴게요. 어떤 게 좋은 소식이냐면 딱 보시는 것처럼 플리어 포켓스 그러니까 전체 올해에 대한 전망치를 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적 바로 다음 뒤에 올해 전망에 대한 부분을 올린다고 그러면 거의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아요. 가장 좋은 소식이 어닝 가련스를 올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클로락스는 락스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머크는 요즘에 CEO가 사임하는 게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머크의 CEO 케네스 프레이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흑인분이거든요. 이분도 곧 내려온다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주가가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이 좋아도 제가 보기에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트코는 창고용 할인 매장 지금 15.9%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월 달에 동일점포 매출이 원래 11.7%가 예상치였는데 코스트코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이커머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또 많은 분들이 가서 실제 구매하는 거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은 열렸습니다. 네. 그럼 잠깐 장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아니 아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나와서 장은 열렸습니다. 네. 정 프로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던 저기 채팅창에서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데 장이 열리면 장도장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진행자는 누가 이렇게 보내시길래 그래야 되는지 일단은 출발 상황을 보면 S&P500이 0.31%고요. 다우가 0.22% 나스닥이 0.59%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어쨌거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숨겨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추가 부양체계 부양체계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아마 협의가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의 예산위원장 한국으로 치면 예결위원장이죠. 그게 지금 버니 센터스가 뽑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게 되면 아마 2000달러 지급하는 걸 빠르게 진행할 것 같아서 일단은 추가 부양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딱 지금 빨간줄에 표시 있는 여기 딱 빨간줄에 표시된 이 긴급 기사 이게 지금 실적에 약간 주가 올라가는 거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업수당 시청 권수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77만 9천 명이 이번에 나와서요. 원래 예상체가 83만 명이었는데 생각보다 적었군요. 적게 나왔고 제가 우스갯소리 아까 낮에 오늘은 왠지 느낌의 7자를 볼 것 같다 했는데 7자를 봤습니다. 7자를 또 두 개나 봤습니다. 7, 7, 9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만약에 그냥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원래 지금 한 60만 건대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 번 3차 물결이 오는 밤이 다시 커진 것 같거든요. 좀 줄어갖고 빨리 60만 건대가 보여져야지만 시장의 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종목들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종목들 보시면 어제 급등했던 구글은 오늘도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빠졌던 아마존도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부분 다 파란불을 키우고 있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만 약간 약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걸 하고 아까 기사 마저 보고 오겠습니다.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코우치하고 케이트 스프레드라고 하는 럭셔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여러분도 코우치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예상치보다 14센트가 잘 나왔고요. 1.15가 나와서 일단은 EPS는 잘 나왔고 매출도 역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지금 시간에서 2.4%가 올라간다 합니다. 이런 기업들도 나중에 한번 코우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우치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테피스트리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네요. 애플 기사인데요. 애플이 지금 현대하고 딜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고 있는데 가까워지고 있다 하고 있지 확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세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긴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내일이겠죠.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현대 기아차가 지금 조지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공장하고 뭔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플도 역시 1.8%가 올라가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아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조지아. 기아차 공장이네요? 네. 맞아요. 조지아. 그런데 조지아 쪽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이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제가 봐도 현대 기아차하고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알프리인데 독점은 줄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또 모르겠죠. 그런데 아마 그 수많은 라이너 그러니까 회사가 몇 개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될 것 같다.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컴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출이 미스하는 바람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는 6%가 빠진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정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로버가 정말 최악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5센트 이익이었는데 41센트 적자로 나왔는데요. 이 그로버가 뭐냐면 우버이츠 포스트메이트 같은 딜리버리 하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엄청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치열해서 그들이 지금 광고를 막 하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모습은 우버이츠가 제일 나가는 모습 보인다. 어제 우버이츠 말씀드렸던 우버이츠가 모든 걸 다 배달하는 걸로 사온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뭐를 하나 추가했냐면 술을 배달하는 날짜까지 인수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못 나가잖아요. 착불로 나가면 걸리는 거고 먹다가 그대로 가져가면 딱 가져오는 거죠. 한 잔 더 하고 싶으면 사러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슬리퍼 끌고 편의점 가서 사오면 되는데 가위바위바위보 드신 사람이 안 되니까 팔이 깨지니까 슬리퍼식 한 시간을 걸어가면 팔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블러스 차로 갖고 와서 먹는 건데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 술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그런 기업들 인수했다는 거 우버이츠가 우버가 결론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아닌데 이거는 인비절라인이라고 보이지 않는 치약 교정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원래 2.14를 예상했는데 2.6이 나왔고요. 잘 나왔고요. 와 저것도 잘 나왔고 이것도 역시 중국에 대한 급증하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중국에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 하나만큼은 철심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투명한 치약 교정계를 끼어야겠다 하는 그런 저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마스크 다 쓰고 다니는데 저걸 왜 했을까 싶은데 마스크 쓰고 다닐 때가 저거 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죠. 그렇죠. 좋은 기회죠. 또 한 가지는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많이 헐거든요. 그래서 일단 플라스틱을 끼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던 걸 마저 좀 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종목들만 볼 건데요. 일단은 퀄컴 퀄컴이 아까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퀄컴은 7.80%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출이 비싸다 보니까 페이팔 아까 잘 나왔다 얘기했죠. 페이팔 5.9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테슬라만 보고 테슬라 약보합 정도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아까 현대차하고 어떤 딜을 하고 있는 애플도 0.8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도 역시 나스닥의 강세가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시 시작하자마자 약간은 조금 다시 빠지긴 하는데 아직은 플러스권에서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지금 악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정말 없는 편안한 시장이거든요. 물론 고점 논란은 충분히 있지만 고점 논란을 이길 만한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일단 또 추가 부양이체가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지금 백신도 잡히고 있고 미국장에서 보게 되면 단점은 없는 그런 흐름이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려야죠. 그들은 한때 우리 공무에도 대전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주가 안정화되면서 게임스톱 AMC 뭐 이런 지금 요즘에 지상파 9시뉴스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게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유가가 56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도 삼프로티비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오프닝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장 부장님 또 먼 길 추운 날 얼어붙은 길 타고 오셨는데 다시 가야죠. 고맙습니다. 고맙고 죄송합니다. 늘 아시죠? 아 저희 마음 제 마음이라기보다는 저희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죠. 고맙습니다. 외화 많이 따서 따와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삼프로티비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저희 두 동료와 함께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이 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